내놔 내꺼야 이거 내가 청계천에서 갖다 버린 거를 니가 왜 들고 있는 거야? 내버라고 내꺼야 너 진짜 뭐야?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? 어? 이거 우리 결혼반지 맞잖아 반지 안 버렸잖아 너 너 나 다 잊었다는 거 그 거짓말이지 내가 다 확인하고 왔거든? 뭘 확인했다는 건데? 너 카메라도 갖고 있었고 사진도 다 찾아갔어 그리고 이 반지 이거 우리 결혼반지 맞잖아 너 반지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던 거잖아 이은호 너 뭐야? 어? 진짜 네 마음이 뭐냐고 말 좀 해 봐 좀 그냥 좀 모른 척 해주면 안 돼? 나는 나는 내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게 진짜 너무 싫단 말이야 양양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게 그렇게 부끄러워? 그게 하필이면 경준이 사촌 형이잖아 그래 맞아 내가 경준이 사촌 형이야 근데 그게 뭐? 어?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게 그게 말이 돼? 그냥 좀 헤어져주면 안 돼? 그게 네 진심이야? 아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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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 나 봐봐 어? 이은호 야 은호야 너 청계천에서 내가 버린 반지 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? 내 생각했잖아 너 너 나 아직 좋아하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